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K콘택트의 하이라이트가 떴습니다. 진짜 떴어요. 저희가 K콘택트로는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K콘택트 가요. For You라는 주제다 보니까 여러분께 정말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또 그만큼 팬분들도 이번 K콘택트 무대를 굉장히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하이라이트의 모습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뭐가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여기 K콘택트는 말이죠. 유튜브 K콘 오피셜 채널에서 한국 거주자는 티빙에서 시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들 함께 해주실거죠? Let's KCON together! 우리 라이트 여러분들 K콘택트에서 만나요. 안녕! 고ках드릴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